어 정말 너무 재밌는 친구다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은 게 갑자기 이제 아 러브 형 안되겠다 이러면서 어 너 괘씸해서 안되겠다 이러면서 이게 러브의 빅파이가 두 개 남았어요 아 러브 형 안되겠네 이러면서 갑자기 막 너무 괘씸해서 안되겠다 하나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하나 꼭 먹더라고 그래서 뭐가 괘씸한데?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이제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괘씸한 거 이제 만들어 봐야지 평소에는 과자를 막 즐겨 먹는 편이 아닌데 아유 맞아요 그냥 가끔 그냥 한 개씩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 가서 거금을 들여서 저희 부모님이 피 땀 흘려서 번 돈 제가 정말 3회를 고민하다가 빅파이 한 통을 샀어요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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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요 뜯겨있더라구요 그래서 어? 뭐지? 이거 안되겠는데 나윤씨 BGM 한 번만 깔아주세요 저는 지금 도우인 찍을 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데 되게 어려웠어요 아직은 멜로디만 알지만 자요 다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